안녕하세요. 얼씨구다역TV입니다. 오늘도 저 채널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씨구다역TV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3개월 만에 제가 강동 농원에 왔습니다. 역시 봄이 왔어요. 와, 정말 예쁜 꽃들. 여기 강동 농원에 한번 와보세요. 와, 정말 꽃향기가 정말 죽입니다. 죽여. 허브. 아유, 여기 가격 있죠? 이야, 백리향. 처음 보는 애들도 너무 많아요. 향칵 레이션. 아, 향기 너무 좋다. 아, 역시 봄은 봄이야. 아, 문이 박하. 아, 이거 무슨 꽃이야. 천문원 애들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아, 아우, 진짜 꽃향기에 취하겠다. 수국. 수국 많아. 수국. 아, 진짜 별이죠, 별. 아, 수국.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아, 수국 칠천억. 아, 별수국. 음, 진짜. 아, 카네이션. 이제 카네이션. 와, 이제 카네이션 조금 쓰면은, 그죠? 카네이션이 진짜 엄청 불티나게 나갈 날이 오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아, 진짜 장미. 미니 장미. 아, 진짜 향이 너무 좋다. 아, 이건 미니 바이올렛킨. 미니 바이올렛, 미니 바이올렛, 미니 바이올렛, 7천원,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끈끈이 주고, 끈끈이 주고 요거는 모기 같은 거 있잖아요. 벌레 같은 거 들어가면은 요게 쫙 붙어서 죽는 거예요. 파리지옥, 파리지옥, 그죠. 요거는 가격이 5천원이네, 5천원. 요거 그냥 요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돼요. 저도 저번에 요거 그냥 요거 거실 같은데, 화장실 아니고 주방. 근데 첫파리 같은 거 여름이 많이 끓잖아요. 요게 딱 달아 놓으면은 요렇게 5천원이에요, 5천원. 요거는 또 퍼포리아라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좀 특이하네. 요건 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건 또 요렇게 생겼어요. 아우 색깔 너무 예쁘다. 그죠. 아우 새로운 애들 엄청 오래간만에 제가 3개월 만에 왔잖아요. 근데 아우 예쁜 애들 엄청 많이 갔다 놨어요. 연화바이솔. 제가 좋아하는 바이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연화바이솔입니다. 연화바이솔. 아우 예쁘죠. 요거는 월동도 가능한 아이죠. 연화바이솔. 자 여기. 음. 여기는 안시리움. 여기는 안시리움. 옛날에 정말 꽃집에 개업집에 많이 들어갔죠. 안시리움. 17,000원. 자 요거는 뭐지. 만대빌라. 만대빌라는 5천원. 만대빌라. 만대빌라. 요거. 아. 만대빌라. 자. 요거는 다육이. 다육이. 여기도 많이 갖다 놓으셨네. 된샘. 아유. 된샘. 2천원. 된샘. 2천원. 요거는 은행목. 은행목도 2천원. 은행목. 요거는 은행목이라고 써놨네. 어. 이름들이 조금씩 다 다르네. 그치. 은행목. 까라솔. 아. 까라솔. 요거는 천탑이라는 아이. 천탑. 천탑이라는. 천탑이라는 아이. 천탑. 요것도 새로운. 손 봤어. 천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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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뭐 여러가지. 여러가지. 몸. 요거는 리턱스는 많은. 아. 리턱스 진짜. 요거 큰데 좀 쉽게 해놓으면은. 엄청 탈피를 하면서 얼굴이 굉장히 많아지죠. 식구들이. 리턱스는 많은 사람입니다. 자. 요거는 뭐 화재도 있고. 뭐 여러가지. 그죠. 응. 여러가지. 많이 요게. 자.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뭐지. 여기는 이름이 뭐야. 여기는 주밍이라고 써놨어. 주밍. 여기는 주밍이라고 써놨어. 주밍. 여기는 주밍이라고 써놨어. 주밍. 소인제. 소인제. 자. 여기는 이렇게. 다유기들. 아기들. 빨간포트. 빨간포트. 요거는 알로에. 오. 요런 알로에도 있네. 아. 요런 알로에도 있어요. 요거는 15,000원 써놨어. 또 그냥 그 뭐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아우. 색깔 너무 예쁘네. 안쪽에 뿌려놓은 건가. 원래 있는 건가. 뿌려놓은 거겠죠. 알로에라고 써놨어. 알로에 15,000원. 요렇게. 요렇게. 12지금 같아. 12지금 같기도 하고. 아구. 여기는 뭐야. 아구. 너무 귀엽다. 요거는 분채로. 아유. 너무 이뻐. 아유. 귀엽다. 자. 요거는. 꽃기리. 꽃기리는. 꽃기리는 사계절 꽃피는 아니죠. 꽃기리는. 얘는 가격이. 6,000원 써놨어. 꽃기리는 6,000원. 꽃기리는 6,000원 이고요.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프로로이사. 프로로이사. 아유. 요건 좀 특이하게 생긴. 1,000원 아이. 프로로이사. 6,000원 써놨네요. 아우. 3개월 만에 왔더니. 아우. 예쁜 아이들. 너무 많다. 요거는 2,000원. 프로로이사. 요거는 특이하게 생겼어. 프로로이사. 2,000원. 요것도 다육이까인가? 1,000원이라서 잘 모르겠네. 자. 요거는 부영이. 요거는 화재. 요거는 연필선인장. 자. 요거는 사랑무. 사랑무는 만원. 이거 사랑무 만원 써놨네요. 사랑무 만원. 그죠? 사랑무 만원 써놨죠. 사랑무. 요거는 파티오라금이라고 써놨네. 파티오라금은 5,000원. 염자 만원. 자. 여의도 굉장히 많죠. 어. 개마옥은 15,000원. 개마옥은 15,000원. 개마옥은 15,000원 써놨네. 아. 지설송 있네. 지설송은 8,000원. 지설송 8,000원. 자. 여기는 부영. 요거는 부영은 2,000원. 부영은 2,000원. 그리고 요거는 바위솔 동류인데. 모둠 바위솔이네. 모둠 바위솔인데 가격은 없네요. 자. 이거는 허브. 향이 좋은 허브. 냄새 엄청 좋죠. 흔들면은. 음. 냄새 좋다. 허브. 자. 요렇게 바위솔들 모둠. 모둠 바위솔. 요거는 15,000원 써놨네. 요거는 모둠 바위솔이네. 요거는 15,000원 써놨네요. 음. 풀분예. 모둠 바위솔. 자. 요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알렌트라티스. 알렌트라티스. 요것도 굉장히 어. 예쁜 아이죠. 알트란티스. 알트란티스. 알트란티스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5,000원. 알트란티스 가격이 5,000원. 음. 여기 위에 보세요. 굉장히 여기. 수천가지가 됩니다. 수천가지. 정말 수천가지가 됩니다. 자. 황금세덤. 황금세덤은 3,000원. 음. 폴리폴락. 유럽제라룸. 폴리폴락은 7,000원. 자. 제라룸. 요기는 2,500원. 요거는 2,500원이네. 이거는 2,500원. 제라룸 2,500원. 2,500원짜리는 요거에요. 2,500원. 제라룸. 조금 작네. 그죠. 빨간포트. 2,500원. 아. 여기는 박지란이죠. 박지란은 4,000원. 박지란. 이거 베란다같은데 그러면서 키우면 굉장히 멋있죠. 박지란. 정말 이름도 잘 지었어. 박지란. 자. 요새 정말. 정말. 진짜 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정말. 와. 멋진 아이들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어후.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름도 잘 안보입니다. 자. 애니시다죠. 얘는 애니시다. 애니시다. 맞는 걸로. 애니시다. 자. 골든글이라고 써놨어요. 골든글은 5,000원. 골든글은 5,000원. 골든글. 이름 보이시죠. 골든글. 골든글은 5,000원. 치자 만원. 치자향이 굉장히 좋죠. 요거. 치자향 만원. 아. 흰꽃이 비싸요. 치자향 만원. 가격도 굉장히 착하죠. 가격도 굉장히 착합니다. 아. 자. 여기는 왁스플라워라는 아이. 요거는 왁스플라워라는 아이는 12,000원. 이름 보여드릴게요. 왁스플라워는 12,000원. 아.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너무 이쁘죠. 아. 예쁘다. 또 호주메아 꽃 비싸다 이렇게 생겼다. 그죠. 왁스플라워. 요거는 12,000원. 요거는 뭐니. 요거는 뽀로리. 뭐지. 포로리아. 포로리아는 7,000원. 아. 요것도. 요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어. 요거 7,000원입니다. 포로리아. 아. 7,000원. 아. 요거는 올리브. 올리브는 4,000원. 올리브는 4,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무늬호랑가시. 무늬호랑가시는 5,000원. 진짜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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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호랑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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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볼게요. 자. 아이고. 요거는. 금귤이 열렸습니다. 금굴. 삼색 달개비는. 6,000원. 7,000원도 있고. 6,000원도 있고. 하하하. 하하하. 하는게 정답입니까? 거무나무 7,000원. 자. 황금세름. 15,000원. 얘는 황금이라서 가격이 있네. 그죠? 15,000원. 황금세름. 15,000원. 황금세름. 15,000원. 자. 요거는 슈퍼꽃기림. 아. 이게 슈퍼꽃기림이구나. 아. 이렇게 꽃도 크고. 어. 이렇다고 슈퍼꽃기림이네. 슈퍼꽃기림. 자. 요거는 피나타. 피나타. 카라. 카라꽃이라고도 하는데. 아. 요거는 카라. 요거는 카라. 노란거. 요거는 가격이 없네. 가격이 없네. 요거는 가격이 없습니다. 어우. 사랑초. 어우. 노란사랑초. 아. 너무 예쁘다. 와. 노란사랑. 사랑. 노란꽃이. 요렇게. 와. 요거는 삭스름인가. 아. 너무 예쁘다. 자. 백오니아. 백오니아는 6,000원입니다. 백오니아는 6,000원. 백오니아는 6,000원. 꽃 너무 예쁘죠. 정말 꽃 예쁘다. 아. 백오니아는 6,000원. 자. 요거는 뭐니. 요거는 마쌍 캐리아라. 요거는 가격이 없습니다. 자. 향낸디라는 아이. 향낸디는 요거는. 만원이네요. 만원. 오. 풍성합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진짜 풍성하죠. 와. 봄이라서 그런지 꽃이 엄청 나왔어요. 얘는 애니시다. 애니시다. 애기시다. 자. 여기는 수국. 와. 수국이 보세요. 진짜. 수국 너무 예쁘죠. 수국. 아. 진짜 수국. 여기. 강원노원에 한번 와보세요. 여기는. 여기는 도매도 하고요. 판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하는데. 정말. 꽃이 수천가지. 수천가지. 정말 꽃. 예를 들을 구경만도 힐링되는 곳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 들어가겠습니다. 1부에서. 이렇게 해서.